2023년 7월 2일 7월 2일입니다. 7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쯤 되었구요. 숙소 근처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일단 밥을 먹었고 10리라 500원 주고 아이스크림 비슷한 슬러쉬 시원한 가나 먹었고 지금은 제가 지도를 보고 뭘 찾아가고 있느냐 하면 유대교회당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기해서요.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유대교회당 사실 이슬람하고는 3국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지안테프에 이슬람국가인 티르키에 시나고그 유대교회당이 여기라는데요. 도착을 했다는데 어느 건물인지 다 역사지구 뭐 이런 종류라서 이곳에서 네 어 이거 아님 이거 가지안테프 어 제이드 참 오래된 건물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동네 아이들도 놀고 있구요 사진 특별한 곳인가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파나소닉 JVC 소니 되게 많은 곳이 협찬한 곳이네요 뭘까요 여기 사진 찍습니다 사진 유명한 곳인가봐요 아이들도 사진을 다 찍네 이 건물이 도깨비 영화에 나오는 도깨비 드라마에는 퀘벡의 빨간문 그런걸까요 이쪽은 유럽느낌 확실히 납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 건물이 다 가버렸습니다 다 사진 찍길래 저도 유대교 회당은 아닌 거 같은데 이 건물은 유대교 회당을 찾아오긴 왔습니다만 택시가 이런 종류의 택시, 아 르노 택시인데 굴러가는군요. 저런건 타면 안될 것 같은데요. 워낙 험하게 모는 분들이나 조금 이상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루지엄 카페 되게 많네요. 마지막으로 한군데만 더 찾아가보고 끈 내립니다. 쉬어야겠습니다. 이상요.